4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7일로 예정된 재판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전두환 씨가 신경쇄약 때문에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으나, 예정대로 7일 오후 2시 30분 공판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건강 때문에 광주에서 재판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판부 이송과 관할 이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광주지법은 전두환업으로 사전화해서 이러 rebels은 천 ponto입니다.